부산 입장에서는 이 안병준 가드, 안병준대 슛! 들어갔습니다. 안병준의 골이. 이 킥볼이 왔어요. 이 볼 간수를 잘했어요. 안병준 10폭 골입니다. 최준의 롱패스도 좋았고요. 키를 살짝 넘기는. 그래서 지금 안병준 선수의 퍼터치 그리고 오른발 마무리까지. 대단하네. 배당하면 구입증이 좀 있을 것도 한데요. 지금까지 털을 내고 있는 곳에서. 피어있는데. 지금 컵백까지는 잘 이루어졌고요. 다시 한번 문 앞쪽. 헤더. 안병준. 굴설되면서 바깥쪽으로. 이준입니다. 헤더. 골패 막아냅니다. 민준혁 윙박슛. 바깥쪽으로 스쳐 지나갑니다. 내지 못했습니다. 슛. 들어갑니다. 동전골이 나왔습니다. 대단한 배정이네요. 빨려 들어갑니다. 이와세. 골이 완전히 숨어있다 나왔네요. 조치 압박하면서. 가운데 쪽. 가운데. 안병준 슛. 손바꿔 쳐줍니다. 다시 한번. 파이팅옵소서는 탱킥입니다. 안병준의 슛 탱킥 때. 아, 뒤쪽에서. 안병준. 추가 골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달력합니다. 슛 들어갑니다. 안병준 추가 골입니다. 안병준 정말 대단하군요. 출발. 아, 저걸 다 따고 본 거군요. 각도가. VAR 카메라 각도를 좀 여러 대가 보이죠. 찍었어요. 치쳤군요. 치쳤어요. 시즌 3호 골이다. 동쪽 골을 기록할 수 있는 기회의 버릇에 날려갑니다. 쐈습니다. 들어갑니다. 이게 밟아고 들어갔어요. 빼서 냈습니다. 잘합니다. 안병준입니다. 안병준 슛. 골. 안병준 핵전 트릭입니다. 안병준 극장골. 핵전 트릭. 워더골이에요. 안병준의 골입니다. 3대2가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선수. 다시 한번 3대2를 만듭니다. 완전히 돌아서 왼발로 모아놓고 때립니다. 안병준의 골입니다. 킴퍼가 반응조차 못했어요. 안병준 핵전 트릭으로 가면서 3대2로 경기를 다시 뒤집어 놓습니다. 끝내네요. 타이바운드 됐습니다. 안병준의 핵전 트릭으로 승선 3점을 확보하는 부산입니다. 오늘 경기 정말 대단했습니다. 전술적으로도 서로가 계속 변화를 좀 줬고요. 네. 코어도. 전술적으로 사업을 준비하는 부산입니다. 전술적으로он Jackal의 양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술적으로도 사람이 있으려구요.